너 땜에 어젯밤에 못 잤는데 넌 지금 잘 자니? 낮에? 이 김주원 이 자식 어젯밤 주원이는요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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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줘 엄마 밥 줘 이렇게 모유를 타주고 먹이고 나면 잘 잘 수 있을 거라 생각한 주원이는 잠을 자지 않는 한밤의 쇼를 시작하였다 주원이가 똥짠이나? 안 고겠지? 아니? 근데 주원이 반고냄새 아닌데 너 누구 냄새인데? 주원이가 냄새 나 주원아 제발 자자 오늘은 알았지? 부탁할게 우리 주원이 오늘은 잘 잡시다 잘 잘 거라고 생각한 주원이는 눈을 말똥말똥 뜨다가 겨우 잠이 드나 싶었지만 다시 눈을 뿅 하고 뜹니다 뿅 계속해서 잠을 자지 않는 주원이를 위해서 내 품에서 한번 재워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토닥토닥이면서 잠을 재워봤습니다 육아는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지금 봐도 저때 너무 힘들었어요 제일 힘든 것은 일단 잠을 자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힘듦인 것 같아요 저만 힘든 게 아니라 와이프도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잘 땐 와이프가 고생하고 와이프가 잘 땐 제가 고생하고 근데 이렇게 이쁘게 자고 있는 주원이 보면 진짜 힘든 거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밖에 일하고 있다가도 생각나는데 잘 땐 모습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눈을 뜨고 팔 움직이고 다리 움직이고 뿌왕 하고 울면 진짜 어머나 아우 힘들어 아우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치 주원아? 너도 인정하지? 그래 그래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입 벌리고 짱구처럼 자고 있는 거 보면 너무나도 행복하죠